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당시 A군도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열 증세를 보였고요. 지난 3일에 2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의 어머니와 형제 2명도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A군은 이나대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 9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중국인 환자가 인천의 첫 확진자였죠. 이후 A군까지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평구에 2번, 5번, 8번 환자까지 3명이 있고요. 연수구에 6번, 7번, 그리고 미촐구에 3번과 9번 환자까지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4번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타 시도에서 관리하는 인천 시민이 2명 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인 첫 번째 확진 환자가 퇴원한 데 이어서 세 번째 확진 환자도 퇴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세 번째 확진 환자였던 57세 남성이 퇴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나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직업이 문화관광 해설사인데요. 아주 모범적인 대처로 관심을 모기도 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월 31일부터 자각 증상을 느껴 스스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매일 증상과 치료 기록도 일지로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신상 변화를 꼼꼼히 일지로 적어둔 덕분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천 지역 9명 확진자 가운데 1번 확진자와 3번 확진자까지 총 2명이 퇴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부평에서 8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었는데 남편과 자녀 2명이 있고 남편이 한국 GM에서 일을 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컸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어제 부평 청천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 48살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남편과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가족 3명은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한국 GM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는데 일단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뭐 일단 1차 검사에서 가족들이 음성으로 나온 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2차도 음성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B씨 이동 경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B씨는 2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신천지 과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하철로 자택을 왔고요. 이후에 확진을 받기 전까지 부평부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2월 24일과 27일에는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한 병원과 약굴을 갔고요. 3월 2일에는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 청천동에 있는 정육점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